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din 기본예제 PWM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를 쭉 보면 첫번째 PW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 PWM을 한번 프로젝트를 작성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성할 코드는 PWM을 이용해서 LED가 점점점 밝아졌다가 점점점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세팅을 하고요. 다음에 컴파일에서 실제로 이미지를 하드웨어에 넣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디버깅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알아볼 PW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을 이용하게 되면 전압이, 디지털 장비에 공급되는 전압이 0V에서 Odin 같은 경우에는 5V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압이 0V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바닥이 있겠죠. 그러면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ED를 연결해 놓으면 LED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소등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5V의 전압이 흐르게 되면 아주 밝게 전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밝게 LED가 점등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0V와 5V 사이를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 지금 나가고 있죠. 즉 전압이 올라갔다가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압이 5V로 올라갔다가 다시 0V로 떨어졌다가 다시 5V로 올라갔다가 다시 0V로 떨어졌다가 즉 LED를 연결해 놓으면 LED가 이 부분에서는 불이 들어왔다가 다시 0V로 떨어지는 순간 불이 소등되겠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러면 결국 LED는 깜빡깜빡깜빡이는 것을 반복으로 재생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 칸 여기 보면 녹색 한 칸이 있죠.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주기라고 하는데 디지털은 여기서 내가 5V로 올린다. 전압을 올린다. 아니면 0V로 내린다. 이 한 주기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주기 내에서 전압이 높은 구간 그걸 우리가 Duty Cycle이라고 그러고요. 이 한 주기 내에서 어느 정도만큼 어느 기간 동안 Duty Cycle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Duty Cycle이 없습니다. 즉 전압이 형성된 것이 없죠. 그러면 0%고요.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만 전압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전압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의 Duty Cycle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것을 보면 한 주기 내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죠. 전압이 반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라고 하고요. 자 이걸 보면 4분의 3 즉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 이제 100% 항상 전압이 5V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디지털인 경우에 이렇게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날로그를 잠깐 보면 자 아날로그는 전압이 디지털과 달리 팍팍 꺾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압을 조금 줬다가 조금 더 많이 줬다가 그 다음으로도 많이 줬다가 많이 줬다가 많이 줬다가 많이 줬다가 많이 줬다가 많이 줬다가 즉 세부적으로 전압을 쭉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을 형성하게 되고요. 반면 디지털은 0V 아니면 5V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디지털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LED를 갖다가 디지털 핀에 꽂았다라고 하면 LED의 흐르는 전압은 흐르는 전류는 0V 아니면 5V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불이 깜빡깜빡깜빡 여기서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점점점점점 불이 밝아졌다가 점점점점 어두워진다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핀을 이용하면 나타낼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전압이 한 번에 순간적으로 탁 올라갔다가 다시 확 떨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대한 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밝아졌다가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표현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펄스위드 모질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걸로 아까 제가 한 주기라고 했죠. 이 한 주기의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초도 아니고 0.1초도 아니고 0.01초 정도 100분의 1초 정도 또는 1000분의 1초 정도로 아주 주기 우리 사람이 눈으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으로 주기를 줍니다. 그 주기가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초의 주기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총에서 100분의 5초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주기를, 주기를, 이 듀티 사이클을, 듀티 사이클을 계속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그러면 사람 눈으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불은 소등한 게 더 눈에 많이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압이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여기 25%죠. 자 다음 주기에서는 50%를 줍니다. 다음 주기에서는 75%를 주고 다음에는 1%, 아죠 100% 다 줍니다. 그러면 한 주기가 지날 때마다 전압이 점점점점 올라가는 거겠죠. 그게 아주 빠른 시간 내, 사람이 눈으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시간 내 흐르다 보면 연속적으로 이 작업들이 점점점점점점 어떻게? 불이 밝아진다고 사람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디지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에 비해서 상대적인 단점 서서히 올리거나 서서히 내릴 수 없는 그런 장점을 PWM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PWM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변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속임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전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걸 주기를 아주 빠른 시간으로 변경한 다음에 마치 전압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변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PWM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옆에 숫자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좀 이따 코딩을 할 때 나타난 코드입니다. 어떤 핀에다가 씁니다. 쓰는데 0V, 듀티 사이클이 0%를 뜻합니다. 다음에 25%, 5%, 75%, 100%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밝아지는 거고요. LED를 연결해 놨을 때 다음에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LED가 점점점점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와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저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죠. 저는 지금 expwm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미 생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해봐야 되겠죠. 자 직접 해보는 거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자 git bash에 들어가셨고요. 해당 디렉토리에서 git bash 들어가면 해당 디렉토리 경로에서 바로 git bash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는 엠베드 그 다음에 new 한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하세요. 저는 pwm이 이미 있기 때문에 뒤에 공의를 한번 붙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고 좀 시간을 기다리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음 또 연속해서 동영상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지우고 갈게요.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처음에 탐색해서 볼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처음에는 빌드 폴더하고 메인.c++ 파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처음과 동일하게 한번 설정하기 위해서 얘를 지우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죠. 자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c++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문서 그냥 하나 제가 만들게요. 그래서 이름을 메인.c++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편집기 아무거나 여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코딩하는 순서로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코딩을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똑같습니다. 인클르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엠베드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엠베드 어 인클르드 하십니다. 자 다음에 오늘 사용할 것은 PWM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핀을 지정해주는데요. PWM에 사용할 핀을 지정을 해줍니다. 먼저 PWM 아웃 객체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LED PW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핀은 디지털 5번 핀을 이용하도록 하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오딘 보드에서는 어 PWM을 지원하고 있는 핀이 D3 D5 에서 지원을 하고 다른 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아무 핀이나 사용하면 안되고요. D3와 D5 핀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메인함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이드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요. 자 먼저 LED PWM에다가 먼저 주기를 주기의 시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기의 설정을 페이리오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초 0.01 초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다시 장표로 들어와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과 녹색 이 한 칸을 갖다 주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기 한 주기 설정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페이리오드를 이용해서 0.01초 100분의 1초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즉 100분의 1초마다 전압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100분의 1초면 사람 눈으로 인지하기가 어려울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못하겠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 주기가 시작하고 끝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period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LED PWM의 duty cycle 전압이 올라가 있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퍼센테이지를 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right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duty cycle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0으로 했죠. 0으로 한 거는 뭐냐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좀 보면서 할까요. 이렇게 보면 0이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등인 거죠. 0. 제가 여기를 갖다가 뭐 0.5% 정도 0.0 0.5%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되겠죠. 반 정도 50% 정도 그래서 지금 처음에 초기 값은 0%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점점점 밝아졌다가 점점점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무한 반복시키기 위해서 while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뭔가 반복하기 위해서 이제 포문을 이용하도록 하는데요. 자 포문에다가 플로트 변수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0.0f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변수가 밸류 값이 최대를 1.0으로 잡고요. 1.0이 될 때까지 0.05씩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는 점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밸류 값을 라이트에다 계속 더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나가면 점점점점 숫자가 올라가면서 duty 사이클이 올라가는 거죠. 마치 LED가 밝아지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LED duty 사이클 지정이 되겠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에다가 어 밸류 변수 지정을 해주고요. 자 라이트 참고적으로 라이트 함수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할당 연산자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할당을 해줘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기다리기 위해서 웨이트 함수를 쓰도록 합니다. 웨이트는 0.05초 아주 짧은 시간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위쪽이 점점점 밝아지는 코드였으면 아래쪽은 점점점 어두워지는 걸 만드는데요. 거의 대동소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1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자 밸류가 변수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0보다 이거를 클 때까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빼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점 빼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똑같겠죠.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코드는 간략하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번 훑어볼까요. 자 나는 나는 PWM 객체를 이용해서 디지털 5번 핀을 갖다가 PWM 아웃으로 설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LED PWM 로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오딘보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PWM 기능은 3번 핀 5번 핀 에서만 정상 작동을 합니다. 즉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함수로 들어와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한 핀의 그 주기죠. PWM 주기를 100분의 1초 0.01초로 지정을 했구요. 다음에 듀티 사이클은 초기값은 0초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 와일문으로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반복하냐면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변수 0에서부터 1이 될 때까지 0.05씩 계속 더해 나갑니다. 0.05씩 계속 더해 나가면서 이 더해지는 숫자를 갖다가 어디 LED PWM 듀티 사이클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0.05씩 돌아와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1이 되는 순간 즉 LED가 가장 밝게 되는 순간 다시 또 이제 포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포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포문에서는 1에서부터 시작하죠. LED가 밝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0까지 완전 소등 되는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0.05씩 낮춰가면서 그리고 그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 마치 우리 눈에는 점점점점 연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등이 되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구요.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드웨어 세팅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꽂혀져 있는 게 이게 제가 지금 디지털 오버원핀에다 꽂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여기서 전류가 흐르고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LED로 들어가고 저항을 거쳐서 다시 그라운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LED를 밝히고 밝히는 하드웨어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더 간단하죠. 그래서 디지털 오버원에서 파워가 들어오고요. 전원이 들어오고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 핀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오면 컴파일하고 바이너리 다운해서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LED가 깜빡이는지 봐야 되겠죠. 자 컴파일하기 위해서 아까 소스 저장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오겠습니다. 자 와서 자 메인함수 네 메인식품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기 위해서 컴파일 명령을 주면 네 빌드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처음 빌드를 돌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0%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100%에 다 도달하면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빌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됐고 빌드 된 바이너리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 세팅한 걸 갖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PC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이 바이너리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LED가 점점점 밝아지고 어두워지는지 정상 작동을 하는지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를 일단 연결을 PC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기에 네 엠베드 이렇게 떴고요. 이거는 잠시 가려놓고 자 방금 빌드한 파일을 갖다가 이제 엠베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넣어봅니다.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랩으로 그냥 갖다 던지면 된다고 그랬죠. 네 들어갔고요. 실제로 화면에서 하드웨어에서 깜빡이는지 보면 점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면 처음에 주기는 0.01초 한 번 듀티 사이클이 한 번 돌 때 주기입니다. 그래서 0.01초로 굉장히 빨리 줬고요. 다음에 초기값 밝기를 초기값 듀티값을 0으로 줬습니다. 다음에 점점점 밝아지고 있죠. 이 부분이 여기 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0.05씩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데 0.05씩 올라가는 주기가 어떻게 0.01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LED PWM에 라이트 했고요. 다음에 0.05 기다리고 계속 돕니다. 다음에 가장 밝은 상태에서 가장 밝은 상태에서 가장 어두운 상태로 점점점점 소중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어두워지게 이런 포문이 와일문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점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와서 방금 이게 0.0 0일 때 완전 소등이고요. 0.25면 이렇게 조금 들어와 있고 0.5 50% 75% 100% 일때 LED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게인 같은 것을 해보면 코드를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프린트 F를 이용해서 디버게인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넣을까요? 자 프린트 F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어 뭐였죠? P WM였나요? 여기다가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LED P WM 스테이터스 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0.05초마다 계속 스테이터스 LED P WM의 값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도 하나 넣어줄게요. 자 다음에 빌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빌드 돌립니다. 빌드 빌드가 빌드가 끝났고요. 빌드 끝난 거 갖다가 일단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엠베드에 넣고요. 그러면 정상 동작 하고 로그 보기 위해서 테라를 꺼내서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프린트 F 우리가 입력해놓은 프린트 F 에 의해서 계속해서 스테이터스가 좀 크게 볼게요. 점점점점 증가하다가 점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여기 보시면 아이고 1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감소하고 다시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핀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기도 뭐하고 단점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디지털 핀은 전압을 0 아니면 어떤 특정 볼트로 밖에 못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PWM 변조를 시키는 거죠. PWM을 이용해서 전압을 변조시키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코드니까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 실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